1라운드 1 2라운드 1 2라운드 1 1라운드 1 2라운드 1 1라운드 1 2라운드를 낼 1라운드 1라운드를 honour 1라운드 1 1라운드를 낼 2라운드를 낼 나 죽어 죽은건가? 아 이거 너무 붙어있잖아 우리 피키를 안마 지지지 아 엠까비 조카님 힐 조카님 힐 안줄거야 묶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엠 레터 왔어요 뒤에 힐 받아야 돼 멀어지마 엠 묶었어 내려와요 그거 그 엠 잡고 뒤도 잡았다 공 받아요 나이스 공 으 에잌 더 오는데 렐눈 렐눈 힐 계속 줄게요 렐눈 피하는게 좋은데 마무리 열려야 되겠지? 3,2,1 한번 묶을게요 이거 묶었어요 앞에 거 침묵 뒤부터 잡아요 뒤부터 그냥 B B도 때릴 것 같애 자 E 묶을게요 한번 B 일단 넘어 놔 이거 초코님이 B 잡고 오시면 될 듯 B 한번 죽어갈게 앞에 건가 3,2 죽었어요 저게 말 탔으니까 네 아 우리 아오까비 아오까비 지금 누구누구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? 지금 다 죽였어? 라운드 2 파이트 우리 너무 붙어있어 나 먼저 지에 있을 거라서 피 없으신 분들은 어 묶였다 묶였다 빨리 올려서 자 일단 오케이 여기 너무 좁은데 지금 네 우리 좀 더 뺍시다 오케이 뒤로 빼는 걸로 여기 이렇게 벽에 붙어서 딜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쟤네가 지금 좁잖아요 여기가 너무 뺐어요 좀이 오케이 자 왔어요 갑니다 세 마리 묶어났어 일단 우리 딜러진 좀 멀어요 tam 펄트 제거했어요 펄트 제거했어요 펄트 제거했어요 킬 점프 힐러 올라가요 자 꽁 나이스 세마리 묶었어 묶었어요 묶었어 천천히 한 명 한 번만 더 찍어봐 세마리 묶었어 보호 보호 다 묶였어 나이스 얌이 아이템 드세요 뒤에 계신데요 묶었어요 묶었어요 뒤에 엄청 많아 뒤에 뭐가 많아요 아 뒤에 5초 3 1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자 올라가나요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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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이거 뭐야 이거 조호